이코노미스 이코노님께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인플레이션 얘기 좀 하실 것 같아요. FMC하고. 그래서 오늘 자료가 이게 언제 나온 자료인 건가요? 자료 발간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 했고요. FMC는 오늘 아침에 발간했고요. 제목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업사이드 리스크 가능성 중국의 긴축 요건과 물가 전공. 뭔가 우리가 경계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김두원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읽어봤더니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대부분 물가 상승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경로는 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좀 적어주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가지고 한번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염 차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낮고 오히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아니면 조금 이른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콜은 이런 겁니다.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회복의 방점이 있죠.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나와서도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회복의 방점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특징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회복,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물가도 상승하고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레벨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경로가 있는데 그런 경로가 리스크하다 할지라도 실제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알려진 악재라는 쪽에서 오히려 무차별하게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과연 내년도 이 물가의 경로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 KB중권은 미국 얘기입니다. KB중권은 내년도 미국의 물가 수준이 2분기에 일단 스파이크가 한 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2분기가 팬데믹 쇼크 때문에 성장률도 그렇고 전반적인 물가 하락 압력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스 이펙트 즉 기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금융시장에서 참여자들은 내년도 물가의 시계를 그릴 때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우상향한 기조 속에서 2분기에 일시적으로 급등 아니면 상승폭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대부분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저희 KB중권 역시도 2분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CPI 기준으로 한 2.5% 분기 평균이 나타날 거를 보는데 하반기는 즉 이런 기조 효과가 제거된 내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 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기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FMC에서도 프로젝션 자체가 물가 경로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는 컨센서스화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뒤에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두 가지 물가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과 다를 수 있는 물가는 생각보다 2분기에 기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물가가 꽤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한 번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 물가 경로는 내년 하반기에 모두들 기대하는 것처럼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물가가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할 가능성. 이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오늘 공교롭게 FMC가 있었지만 FMC는 자신 있어 하죠. 2023년까지는 적어도 시장이 원하는 저금리 수준, 완만한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러한 물가 경로가 좀 다를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좀 담았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물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은 우리 흔히 거시적인 파트에서는 산출량 갭 그래서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 이게 마이너스면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압력이 높다는 것이고 이 아웃풋 갭이 플러스이면 물가가 상승 모멘텀이 높다는 것인데 실제 미국 경제가 내년도 회복의 방점이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적어도 2023년 이후의 흐름일 거다라는 거 보는 게 간반 패드도 그렇고 저희 KB증권의 전망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결국 수요단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내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의 물가를 내려가게끔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이 수요단에서 좀 중요한데 이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고용시장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올해 다사다난했죠. 왜냐하면 팬데믹 바로 직점만 하더라도 완전 고용 수준의 3.5% 실업률을 자랑하다가 4월 달에 14.7%로 급등하더니 수차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내려와서 현재 6.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하락했죠.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용시장의 회복의 방점이 있지만 그 속도가 올해만큼은 빠르지 않다는 것은 수요단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만 보면 무슨 걱정이냐. 내년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처럼 하반기 다시 한 번 물가가 내려올 거고 내년도 일시적으로 한 번 스파이크가 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 쪽에서 조금 물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이 이제 어차피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백신이란 변수가 있는데 의외로 많은 집단 면역이 예를 들면 좀 빨리 형성이 돼버리면 이게 정상화가 엄청 빨라져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쪽에서 뭔가 좀 인플레 압력이 커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부분도 결국 수요는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는데 공급 쪽에서 그만큼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공급에 대한 차지, 이슈가 상당 부분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역시 서비스 쪽에서 좀 더 하이라이트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의 연장성에서 좀 보면 결국 이 공급단에서 물가 상상력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구리 가격이시죠. 경기가 개선되면 여러 가지 선행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경기의 선행지표다라고 저희가 꼽는 것이 구리 가격인 것이죠. 경기가 개선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 6,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한 제가 갖고 온 차트는 구리라는 경기 회복의 프락시와 분모에 있는 금이라는 안전자산의 프락시 이 두 가지의 상대 비율, 상대 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번 주 들어서 지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 4.2배 정도. 그렇다면 또 여기 기울기를 보시면 11월 말쯤부터는 또 가파르게 구리 가격이 올라온 거 상대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생각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개발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한 영국에서는 실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경기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감 아니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의 들썩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예상을 히트하는 이런 수요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튈 수 있어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보니까 구리 가격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되게 가파른 것 같은데 사실 경기가 지금 당장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기대감이 생기면 이게 유동성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뭔가 좀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이게 좀 좋은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구리 가격만 봐도 이게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혹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너무 여기서 녹아들어서 이렇게 튀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상황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조그마한의 기대감이 형성된다 그러면 가격의 높이는 상당 부분 크게 튈 수 있는 가운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반응하는 것도 일부 있죠. 하지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유동성 효과 외에도 제가 볼 때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일부 상승되었다. 더구나 이 경기 개선이 제조업 쪽에서 상당 부분 크게 리스트 하킹 수요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생산이 재개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전부 다 하이라이트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튀고 있다라는 쪽에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한 이 원자재 중에 하나가 유가인 것이죠. 지금 WTR 기준으로 유가가 40분 후반대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망이 매우 갈리고 있는 것이죠. 내년도 저희 KB중권은 50대 초중반에 머물 거라고 보는데 실제 다른 기관들 중에서는 일부 꽤 크게 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의 전망보다 유가가 크게 튈 가능성은 첫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신의 개발이 좀 더 빨랐다는 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꽤 이례적인 것이죠. 코로나가 총매제 역할을 했었지만 이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빠르게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또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항상 이런 아젠다는 쓰지만 실물 경제가 당장에 반응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오펙의 투자가 어땠느냐. 쉘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 4, 5년 동안 오펙의 원유 관련된 투자는 상당히 져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원유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미스매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 외에도 유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외에도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부터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물가의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물가 경로죠. 저희가 2분기에 일시적인 기조 효과로 오른다고 보지만 그 오른 폭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원자들 쪽에서 주목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경로보다 이게 딱 튀어버리면 증시에는 아무래도 증시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당연스럽게 물가라든지 금리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우리 모든 경제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인지하는 수준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KB 증권의 소비자 물가 전망이라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지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물가가 기조 효과를 감안해서 2분기에 일시적으로 튀겠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겠구나라고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패드도 간밤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물가가 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과 다른 경로가 일부 리스크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 주걱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화면에 보시면 아까 질문이 주셨었죠. 만약에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공급 차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지금 코로나 위기 때랑 피해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는 대부분 미국 가계의 제품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하는 과정을 거쳤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미국의 소비 패턴을 쭉 보면 가계 제품 소비는 빠르게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죠. 그럼 이렇다면 향후 백신에 대한 개발, 상용화, 진전 이런 기대감들이 간밤에 파오르 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 2분기 말쯤에는 백신 효과가 하이라이트 될 거고 긍정적으로 그런 가운데 집단 면역에 대한 개선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년 하반기쯤에는 생각보다 수요가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단에 있는 서비스의 공급단에 있는 최근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체들의 도상 가능성 아니면 부진 가능성이 꽤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에서 서비스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63% 정도 돼요.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59에서 60%는 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 부분 상승한다면 오히려 제가 앞에 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물가 경로인 것이죠. 오히려 내년 하반기에 2분기 기저율가로 피크를 친 다음에 내려올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고 일정 수준을 머물 가능성. 물론 여러 가지 완충망들이 있죠. 파월과 옐런의 이 패드풋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숨겨둔 카드들 그리고 AIT 같은 평균 인플레이션 푸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완충망들은 있는 거지만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 물가가 생각보다 크게 튄다면 연준의 이런 카드를 쓰는 가운데 시장으로 하여금 혼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여기 표 보니까 결국 집에만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게 제품 소비는 되게 늘었잖아요. TV라든가 그런 것도 늘었는데 밖을 못 나가니까 여행도 못 가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생각보다 집단량이 빨리 되면 사람들은 일시에 여행을 갈 거고 일시에 또 가고 싶은 식당에 가고 놀러 갈 텐데 그런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아예 그게 없다는 거죠. 공급망 자체가. 그러면 결국 공급이 준다는 건 가격이 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 일시적인 쇼크가 한 번 올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생각보다 실물 경제 회복이 얼마나 빠를 것일지는 다르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염차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가지 못하니까 또 이걸 이 화면에 보시는 차트를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의 가게 제품 소비가 왜 이렇게 빨리 늘었느냐 물론 정부가 이전 지출 형태로 계속해서 돈을 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 소유의 스피러버 이전 지출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의 그런 니즈가 고가 제품 쪽으로 상당한 게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종목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 연말 산타레리가 끝나고 많은 부분에 매출을 올릴 것인가에 조그마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제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4페이지는 이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아까 염차장님이 말씀 주셨던 건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한 6, 7개월 뒤로 가보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집단 면역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는 우리가 다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시 한번 제로 단계로 내려왔고 그때 어떤 물가가 먼저 튈 거냐라고 보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어떤 물가가 크게 내려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시면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직결타를 맞았던 이런 미국의 서비스 물가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꽤 빨리 튈 거라는 거고 여기에 재미있었던 것은 이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 및 트럭 렌트비가 꽤 빨리 상승했습니다. 가만 보시면 3월에서 4월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생각보다 백신에 대한 희소식 아니면 코로나가 재확산 나기 바로 전 그 단계죠. 올해 초가을쯤 그때 생각보다 이 팬텀 수요가 미국의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약간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따로 숙박비나 항공료나 이런 것들도 향후 한 6, 7개월 뒤에 다시 정상에 대한 기대가 났었을 때 상당 부분 미국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또 4페이지 오른쪽 차트는 이게 논란이 많은 일명 필리스 커브의 약간의 변형입니다. 실업률과 주거비의 차이인데요. 보시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업률과 주거비의 역의 상관관계는 매우 리즈너블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그 관계가 더 희미해졌습니다. 간반 파오르 장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에 의하면 내년 말에는 5%까지 실업률이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률과 주거비의 역의 상관관계가 내년 언제쯤에는 복원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수요단에 놓고 보면 크게 우리 전망과 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공급단에서 나타나는 공급 차질이라든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들썩임들을 보면 시차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 두 가지 경로의 물가 흐름이 나타난다면 연준이 나서겠지만 나서는 것 또한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터졌다. 그리고 물가가 터졌다. 그리고 연준이 푸슬 액션을 취했다. 그렇다면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시장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지? 그래서 상당 부분 예산과 다른 물가 경로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리스크할 수 있어서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을 조금 염두하면서 내년도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요새 보니까 사실 저도 오늘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항공기 올라가겠지. 그 생각은 했는데 그게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사실 저는 항상 원자재 가격도 티면 원자재 가격은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개인 투자분들도 구리 가격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항공유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아니면 식당의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 엄청나게 또 물가에 쇼크를 준다.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전혀. 그렇죠. 그 부분이 꽤 중요한 게 결국 산수입니다. 비중이 큰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63%가 서비스 쪽에 있는 거고 또한 이 쉘터라고 해서 주거 서비스도 상당 부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굵직굵직한 비중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조금 우리가 주목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좀 하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바로 FMC. 많이들 또 궁금하시죠. FMC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부까지. 3프로 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자 이제 FMC 얘기를 해야 되는데 FMC 하기 전에 오늘 자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또 우리가 또 어떤 좀 점검할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중국 쪽에서. 일단 중국은 스트레스 긴축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긴축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차트를 바로 좀 보시죠. 인플레 관련돼서 중국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는 전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를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그러니까 분해해보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낮냐라고 하면 지난 정확히 1년 전쯤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게 역기저 효과로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이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 요인이 없어진다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가격을 제외한 물가는 상승 가능성이 일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우한 바이러스를 꽤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긴축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이 과연 무엇을 보고 긴축을 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유동성, M2도 그렇고 사회중자 총액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산자 물가가 상당 부분 바로미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6페이지 왼쪽 차트에 보시면 과거 중국이 긴축을 했었던 경우가 2008년 또한 2010년과 2011년 또한 2017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크게 긴축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생산자 물가의 흐름을 보면 한 전년 동월 대비 한 6% 수준이었을 때 반드시 긴축이 나왔다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가 좀 더 이 긴축의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최근 원자재가에 들썩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경기 개선에 대한 속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내년도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단에서의 큰 기대가 있다라면 생산자 물가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년 어느 순간에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국이 긴축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이제부터는 전략이죠. 보시면 중국이 긴축하면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서 중국 소비에 대한 어느 정도 익스포저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오늘 물가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긴축하기 바로 전 단계가 생산자 물가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전보다는 그 여파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는 게 전 세계의 이런 인플레이션의 또한 총매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미국의 이 경로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로도 중국의 긴축에서 한번 빗대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항상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한 번씩 튈 때마다 긴축이 나왔다고 하시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 물가가 내년도에는 진짜 올라갈 확률이 누가 봐도 명확해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가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항상 뭔가 긴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한국 증시가 한 번씩 발작을 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도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완화 기조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시장한테 항상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의 중국의 스텔스 긴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스며들듯이 긴축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자신 있어 하죠. 왜냐하면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의 성장률이라든지 최근에 경기 개선의 속도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워낙 상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개선되니까 긴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데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를 훨씬 더 벗어나면서 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물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중국이 긴축은 시간 싸움이고 결국 그 앞단에서 생산자 물가가 오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전보다는 약해졌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지 아니면 하반기에 나타날지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FMC 얘기해 주실 거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FMC는 많은 부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저희 KB 증권의 공식 입장은 일단 연준이 할 수 있는 한 되게 세련되게 도비시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션, 분기 말이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대부분 허키시에 썼어요. 허키시에다는 게 뭐냐면 경기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장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오늘 계속 논의했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인데 실제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명시를 했고 더 나아가서 점도표도 17명의 연준의 의원들 중에서 실제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2022년부터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월 28일 날 우리 시각으로 내년 1월 28일 날 1월 달 FMC가 있습니다. 첨예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우리 예상과 다른 부분으로 경로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FMC가 반응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2월 FMC를 마감하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도표인 것이죠. 사실 전도표는 당위성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17명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성을 감안해서 이 다플렛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12월 FMC의 전도표는 딱 하나 이례적이었던 것은 이 상승 레인지 값은 지난 9월 달 전도표보다 하향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위원이 한 명 더 늘은 5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7명 중에서 5명이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거라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연준이 여러 가지 완충망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예상대로 물가 경로가 빗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FMC를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던 것은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가 딱 와닿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테이퍼를 한다면 미리 언질을 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러니까 연준이 참 친절하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 업사이드 리스크를 연준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먼저 선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굳이 좀 많이 했던 것이 제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번에 FMC를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좀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저도 FMC 기사만 봤으니까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 단어가 고용에 대해서 고용지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목표 달성할 때 전까지는 그 다음 이제 물가가 나와서 실업률이 더 중요한 거구나.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김도훈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내년도의 화두는 경제가 어쨌든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데 진짜 물가네요. 이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도 사실 결정될 수도 있고 이게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물가보다는 항상 고용지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고용지표가 완전 고용 가려면 3%는 가야 되니까 좀 아직 여유가 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내년도에 오히려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투자들의 고민은 정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에 여러 가지 해석과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고용 시장의 프로젝션은 어떻게 보면 이정표예요. 완전 고용 실업률까지는 지속해서 지금의 통화 완화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디펜더트 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에서 디펜더트 하든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디펜더트 하든 내년도 물가가 우리 예상 경로를 벗어날 경우에 연준의 제스처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대비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면 아까 제가 인터뷰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파열 연준 의장이 CNBC 기사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금리면 주가가 결코 비싸진 않다. 그게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시장 되게 친화적인 분이신 것 같아서 그런 제스처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뒤에 뭔가 숨겨놓고 계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멘트를 바라봤던 애널리스트들 또한 이코노미스트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월 의장의 위치에 가면 사실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파월이 그런 얘기는 사실 금융안전보고서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버블에 대한 우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되게 히스토리칼하게 롱턴하게 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혹자로 하여금은 조금 비싸진 건 맞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혹자로 하여금은 그래, 롱턴하게 보면 결국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도 한다고 하니까 결국 연준이 시시비지하지 않고 롱턴하게, 롱런하게 보면서 모든 가격 변수를 보는 거구나 라는 것에 좀 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도현 의원님 모시고 내년도 좀 점검해야 될 거 일단은 가장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물가가 일단 상당히 좀 우리가 경로대로 가는지 좀 이탈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FMC는 어쨌든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1월 28일 날 또 한 번에 FMC가 있으니까 그때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때까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도현 의원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 센터장님이 홍보를 하나 좀 하라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매일 아침 모닝라이브 또한 KB증권 마블TV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하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승장에서 큰 수익보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덜 보는 게 중요하다. 하워드 막스 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언제나 책에서 답을 찾습니다. 책은 어떻게 다들 읽고 오셨나요? 실전 투자자 멘토 두 명이 엄선한 투자 명저 여섯 권을 함께 읽는 시간을 3%가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말고 다른 데다 배분할 때가 딱 기준점이 어디인지. 박성진 최준철 실전 투자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풀어가는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사실 대본은 전혀 없어요. 여기 자료만 있고 실제로는 제가 즉석에서 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미리 짜놓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대본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본은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 판결을 받았나요? 이건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한데. 아무튼 코로나 지금 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정말 이번 겨울이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겨울 좀 집에 되도록 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좀 따뜻하게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또 백신도 나오고 또 뭔가 달라진 세상이 또 오겠죠. 그때는 또 다른 또 모습으로 저희 또 3% 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 또 오늘 뭐 시장도 좀 변동성 보이면서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저 옆에 자리에서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